인천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4면육교 공식 명칭을 선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중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4면육교 명칭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서구는 지역주민단체와 제4면육교 명칭 선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중구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오는 2025년 말 개통 예정인 제4면육교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전을 연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모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중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주민 한 명당 명칭 한 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4면육교의 건설 목적과 중구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제한하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거나 중구 총무과에 방문해 접수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사전심사, 본심사, 주민선호도 조사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우수작이 선정됩니다. 시상금은 최우수 한 명 50만 원, 우수 한 명 30만 원, 장려 한 명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정된 명칭은 10월 말 중구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청에 명칭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구는 강범석 구청장이 청라 지역을 방문해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구청장은 청라 루원 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제4면육교 명칭 선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라 지역에선 청라가 향후 인천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라며, 청라대교로 명칭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서구의회는 제4면육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반면 영종 주민들은 16교는 섬의 이정표라며 영종의 정체성이 반영된 이름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영종 지역에선 하늘대교, 공항대교, 영청대교 등의 명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4면육교 내년 말 개통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서구와 중구로부터 명칭 의견을 듣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4면육교 명칭은 인천시 지명위원회와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제4면육교 명칭 의견